한번 해볼까? 잘 줘봐. 지치고, 나 여기 있지라고 냄새만 맡겨. 어. 여기 있지.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봐. 이거 살짝 열어줘봐. 안 와? 네. 기다려봐. 앉거나 엎드리면 주기로 할까? 네. 오케이.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왜 안 주지? 왜 안 주지?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무슨 소리야. 힌트. 힌트 살짝 줘볼까? 손가락을 이렇게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다. 그렇게 하고 있어봐. 이렇게 하고 있어봐. 이렇게 하고 있어봐. 피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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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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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빠른 시간내에 좋아졌네 잘했어 오케이 강원련 선생님 고맙습니다 재밌는 힙합시간 알파볼 많이 알건 날건 그런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시간 잔치시간이 영어로